아 이건 석류꽃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빨갛고 예쁘네요 이건 석류꽃입니다 지금 피고 있어요 석류 열렸습니다 여기 빨갛게 익어갑니다 석류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이거는 석류나무예요 그럼요 이게 여자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비싸요 꽃이 이렇게 빨갛고 예쁘네 이건 거 봐 이거 오래 심은 건데 이렇게 커졌어요 저쪽엔 여섯 개나 열렸어요 여기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빨갛게 익어갑니다 빨갛게 와 저 옆에 나무는 여섯 개나 열렸어요 오래 심은 건데 봄에 감사합니다 여기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난 밥 먹으러 오면 이거 사진 찍고 그래